김포 한강 신도시의 최대 수건 사업이었던 김포도시철도 착공 소식으로 미분양 아파트가 소진되는 등 잠잠했던 시장이 활력을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광역교통개선 대책이 나온 지 7년 만에 첫 삽을 뜨게 된 만큼 신도시가 완성된 모습을 갖추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엄수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서울 여의도에서 올림픽대로와 김포 한강로를 거쳐 승용차로 30여 분 달려다다른 김포 한강 신도시. 그동안 자가용이 아닌 대중교통으로는 서울 접근성이 크게 떨어졌던 만큼 김포도시철도 건설 사업은 지역주민들의 수건 사업이었습니다. 도시철도가 착공에 들어간다는 소식에 인근 공인중개소엔 수요자들의 발걸음도 많아졌습니다. 미분양 아파트 물량도 꾸준히 줄어 6개월 전보다 28% 감소했습니다. 신도시내 미분양이 소진되면서 기존 아파트 시장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한 해 2억 3천만 원 안팎이었던 김포시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올해 들어 조금씩 오름세를 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 봄만 해도 4,500여 가구가 입주를 시작하는데 도시철도 개통까지는 앞으로 4년이 더 걸려 입주민들의 불편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김포도시철도는 한강 신도시 개발에 대한 광역교통개선 대책으로 고가 경전철로 시작돼 중전철에서 경전철, 다시 중전철에서 전구간 경전철로 운영 방식의 논란을 빚으며 사업이 장기화됐습니다. 도시가 완성되면서 가장 중요한 도시기반시설, 특히 도로나 철도 부분이 아직까지 미진하다는 것은 김포 한강 신도시의 입주민들로 봤을 때는 상당 부분 분양 광고에서 나와있던 이런 것들이 현실화되지 않기 때문에 착공 8년 만인 올해 말 조성이 완료되는 한강 신도시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직격탄을 막고 도시철도 건설도 표류하면서 그동안 외면을 받아왔습니다. 이제 수건 사업인 도시철도가 첫 삽을 뜨며 미분양의 우덤이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한국경제TV 엄수영입니다.